밀었다가 땡겼다가 밀었다가 땡겼다가 또 밀었다가 땡겼다가 정말 심쿵심쿵하는 강원도 고지로 이번에 한번 떠나봤습니다 저와 함께 강원도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코비가이토피디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강원도 고지로 한번 떠나봤는데요 처음에 가볼 곳은 바로 육백마지기입니다 육백마지기는 현재 샤스타 데이지가 정말 가득 피어있는데요 청옥산에 있는 육백마지기는 올라가는 길이 조금은 까탈스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곳은 제가 도착했을 땐 정말 너무나도 날씨가 안좋아서 절망했는데요 한 시간 정도를 기다리니까 거짓말같이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이 육백마지기에 가득 피어있는 샤스타 데이지는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아주 싱싱함을 내뿜고 있었는데요 높은 언덕에 샤스타 데이지를 보고 있으니 마치 알프스 같은 느낌이 드는 육백마지기 였습니다 제 생각에 샤스타 데이지는 늦어도 2주 뒤까지는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백마지기의 가장 유명한 포인트는 바로 이곳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뒤에 풍력발전기가 보이는 이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샤스타 데이지를 볼 수 있는 육백마지기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안반데기입니다 와 뒤에 오늘 보이시죠 사실 제가 안반데기에도 전날에 왔었다가 와 날씨가 너무 안좋아서 오늘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반데기는 이렇게 배추가 쫙 심어져 있어서 초록색과 위에 하늘, 파란색 그리고 풍력발전기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곳인데요 여기는 끝까지 포장도로가 깔려 있어서 훨씬 더 올라오게는 편합니다 초보 운전자도 올라오기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요 그래서 무리 없이 차를 갖고 끝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올라오실 때 팁은 내비에 멍의 전망대라고 치시면 저 끝까지 올라오셔서 차를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밑에다가 차를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위에까지 차를 대고 오시면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안반데기에 배추를 막 심고 계시더라고요 더 초록초록해지는 그날 이 안반데기로 오시면 훨씬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깨끗한 날에 여기에 별을 보러 정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밤에 여름밤에 오늘 내가 왠지 잠이 안 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반데기를 오셔서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와 별을 보러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바랑산 케이블카를 타고 또 강원도의 고지를 향해 떠나봤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에는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져 버려서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들께는 아쉽게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1시간 정도 기다리고 나니 그나마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뷰를 볼 수가 있어서 아쉽지만 이 구름 가득한 강원도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럴 때 어딜 가야 하지? 해서 제가 찾아본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의 숲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이 정말 많은데요 끓이거나 비가 살짝 오는 날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 갈 데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 숲길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숲은 사실 지금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닌데요 이게 굉장히 밑에 보이시죠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걷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오르락 내리막이 별로 없어서 되게 쉬운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확실히 비가 오고 난 뒤에는 풀량이 더욱 더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제가 저도 지금 아침에 살짝 비가 왔었는데요 와 들어왔더니 풀량이 엄청나게 나고 싱그러움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곳은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정말 와 피로가 싹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나무들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그 나무들 보는 재미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심 먹고 난 뒤에 가볍게 식후에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의 숲길에 오셔서 걸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피톤 치즈 좀 더 마시러 가볼게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 고지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날씨 예보가 구름이 많다면 도착하셔서 조금 흐리더라도 한 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하늘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도착해서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한 시간 정도는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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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